안녕하세요. 악기 전용 소독제 스테이 스프레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이즈는 두가지로 휴대하기 좋은 2운스와 학교, 사무실, 가정에 비치하여 사용하기 좋은 8운스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알콜로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악기에 취구나 손이 닿는 곳에 뿌려 5분정도 두시면 가장 효과가 좋구요. 뿌린 후 마른 천이나 휴지로 닦아주셔도 됩니다. 악기에 뿌린 후에 얼룩이 남지 않구요. 나무제질의 악기에 사용하셔도 변형이 생기지 않으니 마음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이 닿는 면적이 있는 부분에 오카리나 7구 부분에 뿌릴건데요. 이렇게 뿌려주시기만 하셔도 아이들이 사용했을 때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